간다! 재밌겠다! 진짜 무서운 거야. 어떡하냐? 저거 올라가야 돼. 이 하늘에 벌린 게 너무 무서운데? 내가 밑으로 쑥 떨어지면 어떡해? 할 수 있어, 나이브 언니! 뒤는 내가 지킨다! 잠깐만요! 있어, 있어! 내 두 명을 사랑해! 안 돼! 러비들! 4년 만에 리얼리티를 찍었는데 계속 응원해주고 사랑해준 덕분이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. 좋아? 나를 짓누르고 올라가니까 좋아?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. 픽을 고르면 되나요? 저의 픽은 나 아닌가? 난 너무 잘했어. 뭔가 나일 것 같아. 너 설마 기대하고 있어? 미쓰디! 원래 제가 절 뽑으려고 그랬거든요? 과연 언니의 픽은 설마 너? 뭐야? 아, 여기야. 나일 것 같아. 나일 것 같아.